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요 지난주 4월 마지막 제주에 미국시장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4월 29일 마지막 날에 나스닥이 거의 4% 빠져서 국내 서학개미 분들 약간 패닉하시고 저한테도 주위에서 전화도 오고 저희 단지 안에서 투자하는 지인들도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다행히도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국 주가는 조금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미리 작년 8월부터 빠져서 그리고 이미 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맷집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몇 가지를 갖고 미국 주가보다는 한국 주가가 좀 덜 빠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 다섯 개 기업이 실적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난한 실적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학점으로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는 이 다섯 개 회사 학점이 한 A- 정도였는데 지난 1분기는 한 B 플러스, 뭐 여전히 상당히 좋은 학점인데 약간 모멘텀은 둔화가 되고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애플 같이 이제 이번 분기, 2분기나 하반기에 대해서 좀 워닝을 한 회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미국장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한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하반경직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남는 돈의 많은 부분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도 보면 애플 알파벳 같은 데가 1분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미 자사주 매입에 소각에 사용했고 앞으로도 수십조 원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번 주는 풀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 독일, 브라질, 한국, 대한민국이 이제 우측 하단에 제가 이렇게 박스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파란 선은 2022년 경제성장률의 추정치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3월 말까지 어떻게 변화됐나 미국 같은 데는 한 3.5% 넘는 성장을 금년에 예상을 했는데 1년 전쯤 그게 상향 조정이 돼서 4% 이상 기대가 됐다가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빨간 선은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만 해도 금년 인플레이션을 한 2% 예상했는데 지금은 뭐 한 7% 넘는 그런 수준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성장은 둔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악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가장 제일 안 좋은 컨비네이션을 보여주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제조를 제일 많이 하고 일본과 더불어서 그렇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는 독일은 인플레이션은 악화가 미국보다 더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확 대폭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펀드멘털이 안 좋은 브라질은 뭐 아주 경제성장률은 아주 안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최악으로 가는 상황 반면에 이제 한국은 뜨뜨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애당토에 높지 않았고 상향 조정도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 하향 조정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상향 조정이 되지만 그렇게 악화되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률도 적당히 가면서 인플레이션도 경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으니까 한국은 뭐 인력난은 절대로 아니죠 요즘 뭐 미국은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난리인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성장을 하니까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니까 작년 이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오히려 지금은 이런 좀 안정적인 뭐 좀 재미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증시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실제 지난주에도 미국이 주가가 한 3, 4% 하락했는데 4월 마지막 제출주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0.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응을 안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맷집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전 세계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을 볼 때 어제도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는 선배가 전화를 했고 오늘도 저희가 단지에서 어떤 지인이 물어보시는데 미국 시장 관련돼서 투자한 분들이 많이 최근에 물어보세요 국내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뭐 별로 문의가 없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미국 주가가 여기 이제 MSEI 지수가 발표하는 미국 지수인데 지난 3년간 뭐 지난 3년간보다 정확하게는 2019년 1월부터 2020, 2021년 12월까지 3년간 미국 지수가 103%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빨간 박스로 3년간 이것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그래도 여전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도 연 19%의 상승을 보이는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배당 포함해서 총 주주 수익률이 한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 상승률이 3년간 합쳐서 103%에 달했다는 것은 너무 과했고 그것을 이제 돌려주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특히 개별 종목은 30%, 50% 이상 빠진 것도 있고 시장 자체로는 1, 20% 빠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많이 궁금해 하는데 저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3년 동안 주가를 우리가 보고 좀 얘기를 하자 이제 그러면 조금 궁금한 점이 풀리실 것 같고 제가 4월 12일인가 한 4주 전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S&P 주가가 4,400, 4,500 이었는데 그동안 금리가 구조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려오면서 퍼가 시장의 퍼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그래서 이제 퍼가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올해 기업이익 증가율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앤드, 미국 시장의 퍼가 18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S&P 주가 3,800, 지금으로부터 한 10%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여기 골드만삭스 최근 추정치, 컨센서스를 갖고 골드만삭스라는 증권사, 미국의 초대형 증권사가 통계를 낸 거 보면 향후 12개월 이익 추정을 기준으로 한 시장퍼는 18.4배니까 상당히 퍼가 내려와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감은 좀 덜해 가는데 그래도 조금 하향 조정 리스크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의 퍼가 20배가 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그 다음에 버블이 터지는 그런 구간 2000년대 인터넷 버블, 덧컴 버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갔을 때 일시적으로 올랐던 것이고 지금은 18배, 19배까지 내려왔고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시장의 퍼는 계속 내려가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꼈던 한 15배 수준으로 결국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팩트셋의 데이터를 갖고 보여주는 것인데 미국 시장의 퍼가 18년, 19년만 해도 한 16배, 18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노만한 것이다 제가 18배나 그 이하를 주장하는 게 이나무 교수의 어떤 급격한 그런 드라스틱한 그런 전망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보통 익숙했던 그런 시장의 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상, 노말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를 제가 한번 매겨봤더니 빅테크가 작년 4분기에는 A- 정도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B+, 그런데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은 A0의 성적을 냈고 테슬라는 워낙 좋아서 빅테크는 아니지만 A+, 학점을 줬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A-가 애플, 알파벳 그래서 애플은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거의 A0나 A+, 중간쯤 되는데 2분기 공급망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이던스를 급격하게 낮췄기 때문에 A-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고 알파벳은 조금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무난한 성적을 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C 정도 성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시장이 걱정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저력이 있다 그래서 B0 그 다음에 아마존은 2022년에 많이 회복된다고 경영진이 불과 3개월 전에 얘기했고 저도 작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1분기가 워낙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감안해서 C- 물론 넷플릭스보다는 한 단계 높은데 상당히 안 좋은 성적을 이번에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즈니스 리스크가 적은 이 회사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 꾸준히 이 회사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변동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주가 조정받아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애플은 매출액, 이익,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앞으로 110조 원을 하겠다 그런 아주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실제 1분기 실적이 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보통 실적이 업로우드 되고 나서 1시간 후에 경영진이 이 회사는 팀콕 CEO, CFO가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라이브로 퍼캐스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 앤리스트 질문을 받는데 여기서 2분기 가이던스를 상당히 안 좋게 줬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상해 공장이 특히 이제 노트북, 맥북을 생산하는 그 퀀터 컴퓨터가 애플 노트북, 맥북의 생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가 한 달 넘게 3월 말부터 지금 가동을 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령으로 인해서 애플 부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애플 제품을 제조하는 폭스컨을 중심으로 총 20개에 가까운 그런 생산 업체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국내 언론에 나온 애플 테슬러 그 외에 국내외 기업들의 피해 상해 봉쇄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애플의 매출액이 최대한 10조 원 가까이 2분기만 해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이제 워닝을 줬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2분기에 애플 매출액이 한 100조 원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매출 차질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고 시장에 충격을 줬고 애플은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그 이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1분기 실적은 워낙 좋았고 매출액이 다 좋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되고 2분기 가이덴스를 발표하면서 애플스트로 오히려 하향 조정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애플스트로는 조금 항상 애플을 좀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립 의견을 지금 몇 년째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것은 저는 동의하는 게 이번 분기는 여기 빨간 박스에 표시한 것처럼 매출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될 것이다 하드웨어 부분도 판매량도 둔화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단가도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도 증가율이 지난 분기에 17%인가 전년 대비 증가인데 이 부분도 둔화가 된다 그래서 이 골드만 애널리스트는 여기 보면 2022년 9월달 추정치로부터 향후 한 2, 3년 동안 거의 이익 증가율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근데 저는 이것은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지금 결국 시장이 궁금해하는 것은 시장도 그렇고 개별 주요 종목도 과연 이렇게 성장이 둔화가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적정 퍼를 줘야 되냐 그래서 저는 애플 같은 데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구하는 그런 생태계 에코스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0%의 이익 성장은 3년 5년을 보면 매년 10%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배당도 한 1% 정도 주기 때문에 배당이 뭐 높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는 20% 이상 20배 이상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애플이 금년 9월 기준으로는 퍼가 27배인데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아마 많이 빠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한다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직접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 근데 이제 성장을 해서 어떻게 주주들한테 돌려주냐 하면 설비 투자를 해서 성장을 만들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R&D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M&A, M&A를 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마 해외에서 딜을 하려고 그러는지 부사장급을 M&A 인력을 보강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장과 단기적인 주주 환원이 균형이 잡혀서 이루어져야지 있는 돈을 또 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미래에 성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찾아가야 되고 미국은 경영진이 생각하는 균형 포인트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의 그런 믹스를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데 국내에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영진이 이런 점도 좀 고민을 하고 주주 입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가고 주주 환원은 어떻게 해서 총주주가 매년 어느 정도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시장과 교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이 특히 현금이 많고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은 애플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 알파벳도 그럴 텐데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이 금년 2022년에 1조 달러가 넘고 내년에는 추가로 10% 더 상성해서 1조 천억 달러 그게 얼마냐면 매년 S&P 시가총액이 한 40조 달러쯤 되니까 S&P 기업의 주가 시가총액의 한 2.5% 정도를 주주한테 돌려주고 배당을 추가로 1.5% 정도 하니까 주주들은 다른 성장이 없어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으로 한 4%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아니면 나한테 돈을 줄려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5에서 10%만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총 주주 수익률이 10%가 훨씬 넘을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열심히 하는 기업 좋은 기업입니다 대체로 이런 기업을 주목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얼마 전에 워런 버펫이 11% 지분을 매입한 휠레패커드도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불과 3개월만 해도 2020년은 이제 그동안 어려웠는데 너무 그동안 2배 이상 설비 인력을 늘려서 특히 작년엔 어려웠는데 2022년은 회복을 보인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4월 마지막일 4월 29일 주가가 14%인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은 재미있는 게 창업할 때부터 이 회사는 실적 보고서 리포트에 매출 이익이 제일 먼저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먼저 강종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캐시플로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회사다 근데 불행히도 1분기는 아마존이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안 좋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를 보면 여기 2022년에 상당히 이익을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2분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들면 여러가지 비용을 좀 절감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공식적인 비용 절감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커스커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상거래, 온라인 이커머스가 3월달부터 지금 오프닝, 리오프닝이 미국이 되면서 상당히 증가율이 둔화, 되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겠지만 이번에 이익 하향 조정을 대폭 했습니다 그래서 47달러 EPS를 원래 추정을 했는데 2022년에 21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내년 후년은 하향 조정폭이 적어요 결국 회복이 금년이 아니라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을 보이는데 내년 기준으로 퍼가 44배여서 이 정도 주가는 적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존 주가는 조금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이 지금 타이트해서 물론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 애플이나 알파백, 메타에 비하면 조금 빡빡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회복이 1년 지연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백은 시장에 우려가 많았는데 제 판단으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비단 알파백 뿐만 아니라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다 해외에서 매출이 많은데 요즘 달러가 초강세안이에요 그래서 해외 현지 매출을 달러로 환산을 하면 손실이 생기거든요 거꾸로 우인화 기업은 최근에 워낙 약세여서 현대차나 수출하는 기업들이 환차익을 많이 입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은데 거꾸로 알파백은 현지 통화로 매출을 잡으면 매출액이 26% 증가를 했고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23% 증가를 했어요 물론 그 전분기보다는 전분기에는 34% 증가를 했으니까 둔화가 되긴 했지만 23% 특히 달러가 강세인데 이 정도 실적은 상당히 우수하고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0%가 유지가 돼서 괜찮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 온라인 광고에 많이 의존하는 가령 유튜브 그 다음에 메타도 좀 그렇죠 이런 데가 1분기에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 기업들이 조금 광고 지출을 온라인상에서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좀 더 2분기나 하반기에 둔화될 수 있다 알파백 같이 진짜 세계 최고의 인력 실리콘밸리에서도 베스트들이 구글 알파백을 조인하는데 퍼가 20배인 회사를 20회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국내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카카오는 아직도 연 단위로 영업이익이 1조원이 안 되고 네이버가 겨우 1조원을 넘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디벨로퍼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 디벨로퍼가 있는 최고의 AI 회사인 알파백을 20배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평가하기에 이사회가 보기에 자기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분기에 17조원을 매입해서 소각했고 추가로 한 85조원, 90조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매입 소각을 한다는 얘기죠 다음 그림은 왜 메타가 지난 3개월 동안 시장보다도 한 3, 40%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했냐를 보여줍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에 어떤 한 개인이 한 달 동안 얼마만큼 SMS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래서 틱톡은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늘어서 한 개인이 한 달 기준으로 26시간을 보낸다 페이스북은 꺾여서 16시간 인스타그램은 꾸준하게 꺾이지는 않았지만 성장은 둔화가 되는 한 8시간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더해도 24시간이니까 틱톡보다는 적죠 그리고 유튜브도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증가율이 그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틱톡이 중국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미국인들이 소니가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메타 실적이 한 30, 40% 기업이익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는데 실제 걱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4월 마지막 주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상승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용 관리를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내 카피테리아 같은 경우도 운영했던 거를 축소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은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를 했고 좀 더 긍정적인 것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셉 같은 그런 패밀리의 일별 활성화 고객 수가 6% 증가를 했다 작년보다 그래서 29억 명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역시 페이스북 플랫폼이 건재하구나 시장이 그렇게 좀 이번에 느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작년 이맘때 43%보다는 둔화된 31%지만 여전히 우수하고 이것은 한 분기에 한 4조 원 이상을 메타버스에 지금 돈을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데도 이 정도 나왔고 우리 기존의 비즈니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셉, 메신저 기존 비즈니스인 패밀리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2% 한국에 이 정도 이익률이 나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래서 금년에 이익이 안 좋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440억 달러 원화로 한 55조, 60조 원쯤 되죠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한 10% 기준으로 금년 기준으로 한 15배니까 너무 과도한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현금 창출을 많이 해서 여기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 1분기에 이익은 감익을 했지만 오히려 영업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차감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은 오히려 아주 증가를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10조 원이 넘는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금액의 거의 대부분, 아이고 더 이상이네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93억 달러를 한 분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한 12조 원쯤 되는 거죠 연율로 따지면 한 50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쓴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5,600조 원쯤 되니까 1년에 전체 상장 주식의 한 10%를 소각한다니까 얼마만큼 주가가 하반경직성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은 결국 뛰어난 현금 창출력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우리가 메타의 퍼지티브 서프라이즈를 혹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아마존 메타가 정치권 로비를 되게 많이 하고 미국은 이런 정치 로비 자금 그런 내역을 다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빅테크 중에 아마존하고 메타 페이스북이 입지가 여러 가지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워서 가장 많이 정치 자금을 로비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해외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은 미국 정부가 틱톡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피낸셜 타임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온 것은 미성년자의 성착취 관련된 업로드 되면 그걸 바로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 그래서 조사를 미국 정부가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틱톡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조금 유해한 콘텐츠가 많고 너무 자극적인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런 점들은 결국 미국 정부가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보다 먼저 틱톡을 손을 보지 않을까 최근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워낙 지금 잘 나가는 게 1등을 하는 데가 틱톡인데 오히려 다른 sms 기업들이 조금 더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